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의 누워서 듣는 중요한 경제 뉴스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소식입니다 여러가지 부동산 뉴스들이 나왔는데요 하나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제목은 임대는 많이 분양은 조금 정부는 계획이 있었다 라는 다소 정부의 비관적인 전망을 보이는 기사였는데요 일단 정부가 올해 하반기 8월에서 12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7만 5천여 가구를 공급하는데 여기서 실제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분양 물량은 1만 2천여 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서울의 경우는 분양 물량이 채 1000가구가 안 돼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국토부 관계자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안화를 위해서 공공주택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대 공급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무주택자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분양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한국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노동소득을 확보를 하면은 그걸 기반으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면은 이제 그 집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뭐 하위계층이었으면 중간계층으로 중간계층이었으면 또 여러가지 집을 사면서 시세차익으로 상위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자산의 사다리가 있었는데 이게 이번 정권이 들어서면서 여러가지 규제를 때렸죠 대출도 많이 못 받게 하고 이제 기존에 있었던 전세를 살던 사람들이 2년 더 살 수 있고 뭐 전세가를 5%씩밖에 못 올린다 이런 규제가 때리면서 이제 집값이 안정하겠다는 의도로 접근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전세가가 치솟고 이제 젊은 세대들이 특히 서울에 있는 부동산 그리고 수도권 부동산을 급하게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내 집 마련을 급하게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가계 대출이 엄청나게 늘었고 오히려 이런 집값이 더욱더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믿고 아직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서울의 경우 분양 물량이 청가구가 되지도 않아요 올해 하반기에 그래서 이제 순진하게 정보만 믿고 내 집 마련을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정보가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해서 봤더니 집지을 땅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서울에서 재건축이냐 이런 재개발을 통해서 기존에 노후된 주택들을 새로 모델링 하거나 새로 더 크게 넓게 지어서 이제 분양 물량을 늘려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정보가 못하게 규제를 잡고 있으면서 집지을 땅을 찾다가 결국에는 이제 용산공원까지 손을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그래서 용산 미공기지 반환 부지 이제 반환이 된다고 하는데 그 용도를 2011년에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용산공원 조성 추진위원회가 용산공원을 이제 조성 계획을 최종 확정을 한다고 밝힌 상태인데 그리고 2011년 용산기지 공원 조성에 돌입을 해서 10년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기본 계획도 마련했었는데 이제 지금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용산공원 부지를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서 이제 일부를 택지로 조성해서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다 라고 이런 법안에 발의한 상태인데 물론 뭐 들어오면 좋겠죠 근데 이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도 미지수이고 이미 기존에 공원화를 하기로 하고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렇게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것을 백지화시키고 주택을 짓는 것이 맞는지도 사실 저는 조금 그만큼 정부가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한정돼 있음을 반증해 준 셈이죠 그래서 참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부동산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제 다음 얘기는 이제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얘기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오름세가 두 달 만에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고 추석을 앞두고 5차 재난지원금이 나오는데 그때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을 더욱더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뒤에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른 전례가 있기 때문에 현금을 이렇게 계속 풀다 보면은 물가가 올라가죠 이제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돈이 많이 풀리면 풀릴수록 이제 집회의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인 부동산이나 금 또는 이제 위험자산인 주식 등이 오르게 되죠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렇게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면 공급될수록 현금을 들고 있으면 손해예요 자동으로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현금이 주어졌을 때 그걸 좀 더 가치 있는 좀 더 희소성이 있는 부동산이나 금 주식 등으로 바꿔서 투자를 해야 가만히 있어도 뒤처지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는 코로나를 통해서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리면서 이제 투자는 하고 말고 옵션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투자가 필수인 인플레이션 시대가 왔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렸는데 돈만 많이 풀린 게 아니라 또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1분기에 1666조가 불어난 가계대출인데 이 중에 3분의 2 가까이 소득 상위 30%가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소득층은 26% 저소득층은 11%밖에 대출을 안 받았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고소득층이 불어난 가계대출의 60% 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소득층은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또는 이제 주식 투자를 위해서 대출을 많이 해서 오히려 이런 코로나로 인한 주가가 폭락했다가 지금 엄청나게 상승했잖아요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데 이제 고소득층은 이 낮아진 금리를 활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서 더 불을 뿔렸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이제 하위계층이나 좀 어려우신 분들은 생활비를 위해서 대출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자들은 돈을 투자해서 자산을 축적해 가는 가운데 이제 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 돈을 생활비로 써버림으로써 이제 빈부격차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고소득층은 이미 이제 노동소득도 충분하고 이제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환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걸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긴 어렵죠 왜냐하면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산 양극화가 심해졌고 또 계층 간에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가뜩이나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때려버리면서 부동산으로 못 올라가게 했는데 이제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대출에서도 이제 그 대출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차이가 나면서 네 이제 그 경제적인 그 계층으로 올라가기가 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부익부 빈익빈 사태를 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얘기 인플레이션 가계 대출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은 크래프톤 이라는 회사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글로벌적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배틀로얄 장르 FPS 슈팅 게임인 배틀그라운드를 개발한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이제 공모가 거품 논란이 부담이 돼서 청약 성적표가 청약 성적표가 기대에 한참 미달였다고 합니다 요즘 뭐 핫한 주식들은 공모주 하면은 뭐 따따상 한다 그래가지고 넣기만 하면 뭐 두 배 먹고 50% 먹고 이런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 중국에서 게임을 아편으로 정의를 해서 탄압을 시작했다고 해요 뭐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이제 수명을 다해가면서 인기가 식어서 이제 공모가도 낮춰지고 분위기가 많이 위축돼서 수익이 많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라는 얘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모주 투자하는 거는 좀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안전하게 용돈 벌기 위해서 그 정도로는 하면 좋을지 모르는데 이게 언제 공모주 광풍이 없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전재산을 투자했다가 내가 기대한 만큼 수익이 안 나와서 억지로 물리게 되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가치를 믿지 않고 그런 잠깐 단타 치려고 들어갔다가 뭐 수익을 얻는다 해도 제 생각에는 그게 도움이 안 돼요 결국에는 그런 매매 중독이 되고 자기가 공부했다기보다는 도박을 한 거기 때문에 주식을 하는 실력이나 이런 가치에 있어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주 투자 열풍도 이제 점점 식어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런 공모주 하시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기업을 찾으셔서 그 기업에 대해 깊이 공부를 하셔서 신뢰를 쌓으시고 그 주식을 계속 모아가는 장기 투자를 통해서 뭐 10만원 20만원 벌려고 주식 1억씩 넣지 마시고 5년 10년씩 봐서 10배 20배를 보면서 이제 뭐 주가가 좀 떨어져도 참고 더 모아가는 그런 단타꾼이 아니라 자산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주 크래프톤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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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